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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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빠 약간 조금 준비 조금 하시고 메이크업! 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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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시작! 한 열다섯 개 가져왔어 저기 미녀가 창문 있니? 열어봐요? 어 더 푸다 어 여기까지 왔지 로션? 응 로션 말았지 저 커튼을 좀 칠까요? 뭐라고? 새가 들어오고 못하냐고?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게 들어오면 진짜 리헬스 찍어야 되는 거야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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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난 비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데 싫어해서 그런가? 난 어릴 때부터 비 오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진짜? 응 집에 있을 때 좋지 않아? 비 올 때? 비 소리 들으면? 나는 집에서도 싫어했어 네 하나를 비 그치면 이따 짝잡았다 근데 비가 안 그치 두세 시에 예보는 그치는데 시간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아니 쇼 끝나고 안 끝나고 네 AR 끼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 같아 아 그치 어떻게 도저히 정체가 다 얘기해 놓은 거야 진짜 도전을 진짜 잘한 거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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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냈물 아니 이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꺼번에. 여기를 아까 그렇게 돌아온 거야? 맞습니다 고마워 와서 그거 찍어도 되겠다. 뭐야? 리본 자켓이요. 리본 자켓이요. 걸어서 20분인데 차로도 지금 20분 나오네. 아까 거기가 짱이었어. 몇 분 걸려요? 가는데? 걸어서 3분, 차 타고 15분. 유튜브를 보다가 갔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되니까 데이터를 다 쓴 거야. 계속 틀어지니까. 다리 꾸지 마. 칼 같으시네요. 이게 닌넨이어서 원래도 소재가 잘 꾸겨지는데. 죄송해요. 카메라하고 맞으시면 카메라 뒤에 있어요. 카메라하고 맞으시면 카메라 뒤에 있어요. 네. 하이. 네. 네. 한 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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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땡큐. 그냥 이제 다 끝났는데. 피니시다 정말. 어 뭐야. 이거 또 역시 유럽은 또 이런 게 또 있어줘야 또 이. 이거 우리나라도 있지 않아? 유원지 가면? 유원지. 뭐라고 해야죠? 누나. 유원지 맞긴 한데. 뭐라 그래. 넌 뭐라고 할 거야. 놀이동산. 차와요. 차가와요. 여기 너무 예쁜데? 네. 여기는 뭐야 근데요? 성당이야? 네 그랬던 거 같아. 기억이 있어요? 여기 시나봐요. 신전인데 신전. 여기. 음. 아, 빛 번짐. 아이폰. 빨리 15로 바꿔야 돼. 있는데 안 바꾸는 이. 아, 있으세요? 있는데 안 바꾸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근데 지금 식사 케이스가 너무 많아. 다 쓰고. 가야 돼. 오, 도착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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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유행하는 모자를 쓰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너무 닮게 나왔어요. 건우랑 나랑 닮았어. 진짜? 나는 매번 느꼈어. 난 두호 형한테는 건우랑 나랑 닮은 거 같고. 그거 엄청 알았잖아. 두 분이래요? 결혼 바이러일이라고. 근데 그 1년 사이에. 1년도 아니거든요. 한. 7개월 사이에 건우가 또 얼굴이 변했더라고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입학했지 않을까? 그리고 오빠가 입학 선물을 타고. 아, 맞아. 그 앨범이랑 그 가방 샀어. 나는 무조건 순댓국. 설렁탕, 곰탕. 그래. 어, 너무 상관하게 부어버렸네? 일단 토마탐 보여줘. 이게 무슨 거 출까? 태풍. 태풍. 10도. 맛있어요? 네. 나 역시 이렇게 매운 걸 들어가야 좀 소개해. 너무 많이 안 해. 아니야, 진짜 조금 없어. 아니, 그거 다 주께. 콧누들 주께. 엄청 매워. 아니야, 그냥 안 매워. 근데 냄새가 그렇게 매우 바래서. 페퍼런치는 진짜 잔뜩 뿌려. 그냥, 그냥, 그냥. 근데, 그 맛은 진짜 맛있다. 여기가 티라미지 맛집이란다. 여기가 티라미지 맛집이란다. 여기가 티라미지 맛집이란다. 창밖에 보이는 근혜의자에 앉았는데, 캠모아 추억나고 재미를. 서로 얘기하네. 서로 친득하고. 이거 다 번잡해. 맛있어 됐어. 캠모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볼까? 오, 진짜 과자가 있네. 한 번만에. 진짜 맛있어. 괜히 리뷰가 높은 게 아니었네. 와, 근데 이거 좀 맛있네. 진짜? 시어미 씨의 맛집이 있죠? Let's go! 야, 저거 잡으면 사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손... 아, 진짜? 잡으면 사야 되는구나. 잡으면 사야 돼. 원래. 잡는 순간 이후로 줘야 돼. 그 지문 인식이 돼, 저기. 완전 반민초야. 완전 치약 맛. 반민초 맛. 양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빠, 그럼 피자는 하와이안 코 아니지? 아, 하와이안도 좋아해. 맛있겠다. 유로만 먹는데? 당연하지. 아, 진짜로? 유로만 던져야 돼요? 응. 순수하다니까. 돈 그때 던졌어? 네. 이게 두 번 던지면 뭐 그거라 하던데? 뭐래요? 던지면 안 된대요? 아니, 두 번째 때 던지면 이루어진다. 아, 진짜요? 어, 이봐. 사자고. 아... 한 개를 던지면 로마로 다시 돌아가고 두 개를 던지면 사랑을 찾아야 돼. 응. 세 번 던지면 이혼을 하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두 개만 던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던지니까 세 번째 룰을 만든 것 같아. 네. 근데 던질 때 누렇게 던지. 너 저기 넣어봐. 네. 그래서 왼손으로 던지면 여기. 너 조심해. 오른손으로 던지면 여기. 아... 너 저기로 가서 던져. 근데 저기로 넣어야 되는 거야? 어.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저기 안으로 넣을래. 그래, 그래. 세 번. 저기, 저기 나오는데? 어, 저기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워. 우리 어머니. 저걸, 그냥. 물을. 억! 빨리 간다? 응. 어디로 왔어? 몰라요. 다시 로마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자. 1,000원 14,000원 오 뜨거워 오 뜨거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향이 나 그럼 향이 나 향이 어우 이탈리 군밥 맛있네 됐겠지? 오실래요? 아니 충분해 충분해 그거 내일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웠 10 가고 매주 Jay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